지금 당신의 피부가 원하는 것 자연의 힘을 담은 에터미 앱솔루트 워시오프 마스크 에터미 앱솔루트 히노키 클레이 마스크의 컨덴스드 스티킹 시스템은 과량의 클레이를 불규칙하지만 조밀한 구조로 형성하여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피부의 노폐물을 흡착시킵니다 편백잎 가루는 마일드한 각질 제거와 피부 진정을 프렌치 그린 클레이는 피부의 노폐물을 흡착해 모공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고 자연 방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프랑스산 장미 꽃잎을 함유한 에터미 앱솔루트 프렌치로즈 마스크의 워터풀 스테빌라이징 시스템은 피부에 닿는 순간 수분 및 진정 쿨링 효과를 즉각적으로 전달합니다 꽃잎부터 오일까지의 빠짐없이 담은 장미의 항산화 및 항영, 보습, 미백, 진정, 재생 효과 엄선된 유효성분들의 보습, 진정, 브라이트닝 효과는 피부를 더 촉촉하고 맑게 가꾸어 줍니다 에터미 앱솔루트 허니 진생 마스크의 퀵멜팅 스팟 시스템은 피부에 고함량의 골과 홍삼에 풍부한 영양성분을 안정적으로 전달합니다 리얼 마누카 허니와 DMZ 허니의 풍부한 영양성분이 피부에 들뜬 각질을 잠재우고 보습과 영양을 가득히 전달해 빈틈없이 케어합니다 여기에 최고급 홍삼인 천삼을 담은 천삼수와 만나 피부를 한층 더 부드럽고 탄력있게 가꾸어 줍니다 스스로 고민 부위를 찾아가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테크놀로지에 효율적인 피부 브라이트닝 및 탄력 강화 효과로 각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 시켰습니다 앱솔루트 마스크 브러쉬 부드러운 실리콘 브러쉬로 섬세하고 깔끔하게 마스크를 사용해 보세요 Washo 마스크 세안 후에도 수분과 영양은 그대로 남기는 세 가지 워시오프 마스크 오늘의 피부가 원하는 것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피부 컨디션 주치의 애터미 앱솔루트 워시오프 마스크